. 더 안들어가? OPEN-EX 와 대박 지금 현재 7시 52분 저는 이제 EDC 2019 올랜도에서 열리는 일렉트로닉 댄스 콘서트에 가게 됩니다 2차는 바로 우원 2차 저희는 이제 EDC 온라인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9시 19분 저는 이제 거의 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EDC 2019 올랜도 바로 앞에 좀만 있으면 한국 친구들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 주차는 30달러 제가 여기를 가져갈 거는 이 고프로 그리고 이 핸드폰 삼각대 그게 끝입니다 여권이랑 이제 시큐리를 다 해가지고 우원이랑 모두 다 함께 들어왔습니다 와 미쳤다 와 대박이다 와 미친 와 미쳤다 여기저기 쳐지면 안 되겠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나눔 와우 인가 이의 가장 기름을 생각하는 하이πnosis은 그 멋지게 생각하는 호흡의 어떤 삶의 생각이였습니다. 이는 이의 몸을 통해 주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의 이의 이의 몸을 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렀AX 렀A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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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